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유수참디와 보험군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0108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리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존재 확인과 보험군이라고 쌍방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보험회사였고, 피고는 가입자였는데, 보험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은 보시죠. 피고는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피고가 샤워실 바닥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면서 피고가 방수공사 비용하고 누수정밀검진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누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데, 제삼자에 대한 손해에게 포함되지 않는 방수공사나 누수정밀검진 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험사는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미리 방지하는 비용, 이것이 제삼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도 보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것은 손해의 확대 방지, 손해를 경감시키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보험사이긴 하지만, 누수의 부위나 원인은 확인이 굉장히 어렵고, 피해 형태와 보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탐지를 반드시 해서 어디서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하는 것은 손해의 확대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공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도 제삼자에 대한 손해의 보험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삼자에게 발생한 비용은 아니지만,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경감시키기 위한 비용인 누수탐지나 방수공사 비용도 제삼자 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 대상이 된다. 이게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통 일반인이 많이 드는데, 실손의료보험에 보면 일상생활배상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상생활배상보험이 경우에 주택에 의해 누수에 의한 다른 집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는데, 이때도 똑같은 범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누수탐지 비용이나 방수공사 비용이 비용도 결국에는 다 포함된다. 따라서 이게 보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선에서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